영등포구와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본부가 지역사회공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조규령 구청장과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본부 이경수 본부장 외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나눔사업을 적극 추진해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와 아름다운 복지영등포를 만들고자 실시된 것으로 영등포구와 KB국민은행은 지역사회공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협력해 사회공원 활동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본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원에 힘써왔습니다.